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매일 아침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 오늘도 헬마 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스튜디오에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저희 오프닝 헬마우스 코너가 사실은 오프닝이 좀 바뀐 거 아세요? 어? 저도 몰랐는데요. 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막혔죠? 처음에 막히는 출근길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7시에 뭐가 막히겠어요. 안 막히는구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제작진의 센스 아닐까. 아, 좋네요. 칭찬 한번 해주시죠, 뭐. 회원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역시 코로나19네요. 네, 어제 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8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는 8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완치돼서 그 격리 해제된 사람이 22명이 됐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이제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온 경우가 6명이나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폐쇄병동이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들의 이제 감염이 된 지가 진행이 오래됐을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네. 결국에는 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망자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대남병원 쪽에는 지금도 이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등 이제 위중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망자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걱정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대남병원에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의 형이 장기간 입원했었고 결국은 장례식을 치렀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입원해 있다가 거기서 사망을 하고 그대로 이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8일 정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물론 장례식까지 포함해서.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장례식에도 많은 사람이 참석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병원 자체가 정신병동하고 다른 건물들이 붙어있는 구조고. 네, 맞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를 통해서 유입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매점 바로 옆에 흡연실인데다가 환자들도 흡연실을 자주 순환될 수 있었고. 특히 또 장례식에서도 많이 쓰죠. 그렇죠. 일반인과 접촉이 가능했다.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더 중요한 거.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건 뭡니까? 어제 JTBC 취재진이 경기도에 있는 이만희 씨의 자택을 찾아갔는데 여전히 지금 행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만희 씨의 행적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신도 감염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죠. 좀 전에 대남병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친형 장례를 치를 때도 본인이 일종의 상주 역할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접촉했을 걸로 보이고요. 이때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감염이 발생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씨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는 사실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중요하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본인이 감염 상태라면 확진자라면 만약에 뻗어나간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씨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를 마귀가 일으켰다라는 내용의 황당한 특별 편지만을 공유를 해놓고 아직까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신도를 거느린 교단의 교주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상태를 확인하고 확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좀 협조를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화다 못해 신천지 신도들한테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라. 이런 메시지라도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자꾸 포기활동의 방식도 조금 중단하든지 바꾸든지. 걱정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 대구, 경북 지역의 바이러스 확산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다. 이런 얘기죠? 정부가 어제 총력 투쟁 모드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안정화 4주 총력전을 선언을 했는데요. 말하자면 경증 환자를 빨리 발견하기 위한 2주간의 수색전 그리고 발견한 사람들의 완치에 집중하는 2주간의 치료전 이걸 치르겠다는 계획인데 그거를 위해서 앞으로 2주 동안 감기 증상을 보일 걸로 예상되는 대구 시민 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다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치료를 해서 뿌리를 뽑겠다는 계획이고요. 이게 좀 잘 작동이 된다면 대구, 경북 지역에 바이러스를 묶어두고 박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너무 고생하면서 잘 막아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뚫리면서 이제는 좀 비난하는 방식으로 가는 모양새가 나와서 싫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의 끝이 보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긴 터널이 있었던 이런 상황이어서 지치지 않고 좀 계속해 주실 수 있는 힘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해시태그 대구, 경북 지역 국민들, 시민들 힘내세요 이거 하고 우리 질병관리본부 분들도 좀 힘내세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주말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슬슬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판데믹 단계로 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특히 이탈리아와 이란 사례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가 폭증을 해서 229명을 돌파를 했고요. 사망자가 벌써 7명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중증 환자가 이탈리아에 많기 때문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21일까지만 해도, 닷새 전이죠. 21일까지만 해도 3명이었습니다. 확진자가.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갑자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상황이고 이란 역시 확진자가 폭증해서 61명을 돌파했는데 이란의 문제는 지금 사망자가 12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셈인데 그 얘기는 사실은 이란 내에서 지금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사망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들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지역 감염이 진행이 돼 있고 시간이 꽤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감염 확산되는 것도 문제지만 전 세계 유행을 전망할 어떤 그 계기, 신호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들이 소위 중국발 입국자를 막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탈리아는 EU 전체에서 가장 먼저 중국행 비행기의 운항을 중단한 나라고 이란도 그 뒤를 이어서 중국행 비행기 운항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1월 말 내지 2월 초부터는 사실상 중국과 교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쇄적으로 감염자가 폭증을 하는 거니까 그동안 국내에서도 계속 주장을 했던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그 요구가 얼마나 허술한 얘기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강력한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 역시 최근에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9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경우도 싱가포르의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감염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이탈리아나 이란 같은 그 경우를 봤을 때 실제로는 숨은 감염자가 훨씬 많을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 키트라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 물량도 제대로 확보가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 비행기를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돌려보내서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다녀온 우리 국민들이 확진자로 분류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직까지 이스라엘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이라고 나온 상황이니까 사실은 그게 완전히 지금 잠복 상태로 자기들 안에서도 알지도 못한 상태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우리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으로 진단 키트로 검사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3만 2천 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숫자로 물량을 부어서 우리는 지금 확진자를 바로바로 가려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큰 소리 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들이 가려낼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라도 취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거꾸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투명하게 일단 빨리빨리 진단 키트 사용해서 의심 환자들을 분류하고 확진자를 분류하는데 지금 외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뭔가 좀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에 5천 명 이상을 검사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 주면 1만 명을 검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하루에. 하루에만. 그런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한국 진단 키트의 정확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90%가 넘는 수준이고 일본이 지금 아직 다 해가지고 1,500건을 검사한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400여 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고 뭐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확진자가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진단을 하고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진단을 많이 하니까 또 정확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신호들이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인 유행의 신호다. 이렇게 본다면 정말 심각한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그래서 기존에 자기들 국내에서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했었던 환자들 중에서 독감 바이러스 검출이 안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이 아닐 것이냐. 이런 의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CDC에서 미국 질병센터인데 검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입장이고요. 지금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은 사실 독감처럼 앓고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진단 키트를 더 빠르게 확보해가지고 검사를 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많이 찾아내야 되겠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민의 시기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개인 위생도 철저해야 되고 혹시라도 본인이 걸렸을 가능성이 있으면 남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즉각 1339로 연락하고 확인을 해서 아니라는 거를 조금 스스로 또 알아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는 게 좋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진단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1,500불을 개인 비용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희 지승호님께서 진짜 해시태그 힘내라 대한민국 보내주셨는데 우리 모두 한번 힘내라 대한민국 외치면 좋겠네요.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국회까지 침투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본회의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어제 오전에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와 각상도 의원 전익영 의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의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주에 19일에 대규모 토론회를 미래통합당에서 열었는데 이때 참석을 했던 하윤수 교총 회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접촉자들에 대해서 지금 검사가 들어간 거고요. 결국에는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고 방역작업을 위해서 국회 건물을 전면 폐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정보를 드리자면 지난 19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그렇게까지 발병을 이렇게 많이 할 줄 모르고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정 국면으로 가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것이고 모임이 토론회가.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하윤수 교총회장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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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칸 정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 본회의가 연기가 되고 방역작업을 위한 국회 건물이 전면 폐쇄되고 참 어려운. ? 테IC Rabbit